대표님 말씀 듣고 명상 시작 전에 해보니 몸관찰만으로도 깨어남이 있고 잡념일 때도 몸에 불편함이 있을 때도 몸관찰하니까 깨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평생 깨어 계시려고 호흡관찰하신 거예요. 호흡 알아차리셨잖아요. 부처님. 몸의 움직임 알아차리시고. 지금 남방불교 이빠사나 선 하는 거 원래 사티죠. 이빠사나는 지혜인데 이빠사나 지혜 닦으려고 뭘 하느냐. 사티라고 선을 해요. 알아차림 선. 그 알아차림 선이 원래 그러니까 몸만 알아차려도 다 열반. 저기 지금 깨어남이란 게 열반이에요. 열반 접속이에요. 지금 하신 말씀이 엄청난 얘기인 게 남방불교 공부하는 분들, 초기불교 공부하는 분들 호흡만 알아차려도 열반 접속이 바로바로 돼야 돼요. 그걸 모르시니까 자꾸 열반을 멀게 생각하십니다. 아잔브라미니 이런 분들이 열반을 아주 그냥 하늘로 날려버렸어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게 열반을 어려운 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든 탐진치가 다 없어져야 열반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되나. 되나 해보세요. 지금 이미 열반인데. 지금 호흡만, 몸만 알아차려도 이미 열반인데. 이걸 모르니까 죽어라고 없는 열반 찾습니다. 현상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열반을 찾아다니니까 지금 남방불교에서 아라한이 안 나와요. 잘못된 열반 개념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이 안 나오고요. 열반을 하늘로 날려버려가지고. 저기 선불교는요. 또 견성을 그냥 산으로 보내버려가지고. 견성을 못합니다. 돌아버려요. 지도 견성 못하고 남들도 견성 못하게 하고. 이거 바리세파도 아니고. 딱 이게 모든 종교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기독교 가면 성령 체험을 못해요. 남방불교 가면 열반을 못 만나요. 선불교 가면 견성을 못해요. 이슬람 갔는데 알라랑 접속이 안 돼요. 다 이런 식이죠. 이슬람 갔는데 알라랑 접속이 안 돼요.